자 13일 매매 전략 두번째 제약바이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외인 기관이 코스닥 시장 쌍끄리 매수가 들어왔지만 오늘 기관이 좀 많이 들어왔죠 그러나 반도체 하고 휴대폰 쪽으로 상당히 매수세가 많이 쏠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제약바이오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대부분 약세를 보인 종목들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HLB가 2%대 강세를 나타냈고 헬릭스미스가 강부압 수준 그러나 대부분 종목들은 약세를 보인 모습이 좀 많았습니다 셀리버리가 5% 수준으로 하락했고 인스코비가 7% 수준 하락하면서 단기 상승에 대한 차익실현매물들이 나타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매지온은 약부압 수준이었지만 지속적인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조정이 최근에 꽤 길게 나타난 상황으로 반등이 나타날 시점이 다 되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정을 어느정도 하고 나면 또 들어올리는 그런 패턴이 바이오주에서 계속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쯤 될지는 외국인들의 강한 수급이 들어오는 그런 걸로 결정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헬릭스미스 금일 금일도 계속해서 옆으로 기고 있죠 오늘은 외국인이 2만주 정도 팔고 기관이 많이 천주 들어왔습니다 계속 지금 에너지를 좀 모으는 듯한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고가가 3%까지도 올라갔었죠 그러나 최근에 하루 움직임을 보면 몸통이 거의 별로 없죠 움직임이 아주 고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에너지를 모으게 되면 어느 시점이 되면 한번 튀어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HLB 오늘 2% 정도 상승했습니다 외인기관 2만주씩 4초 2만주 22,000주 정도 매수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이 꽤 오랫동안 진행이 된 상태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자 지금 뭐 작년에 기대감만으로 올라갔던 15만 2천원 수준보다도 아래 있죠 지금 뭐 이제 프리엔디에 대한 그런 회의록이 이제 곧 나올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가는 상당히 아래로 내려와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 공매도 세력들이 많이 물려서 공매도 세력들의 공격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자 그렇지만 그런 단기적인 주가 외국은 금방 제자리로 또 가치를 찾아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생명과학 오늘 마이너스 0.9% 그래도 양봉을 잘 만들어냈죠 21선에서 딱 버티면서 양봉 만들었습니다 외국인이 3만 8천 들어왔고 기관이 만주 정도 팔았죠 뭐 HLB 하고 비슷하게 흘러갈 걸로 보이고 기술적으로 봐서도 21선에서 딱 받치고 있죠 지금 이런 모습은 아주 양호한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워낙에 큰 호재를 안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늘 좋은 캔들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넥스트 사이언스는 오늘 3%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잘 버텼지만 결국은 음봉을 오늘 또 만들어냈죠 또 오르고 계속 옆으로 기면서 기관 조정하는 또 이때의 모습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흘러가면은 또 HLB 그룹하고 또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여지고 어느 정도 조정하고 나면 또 올라설 가능성이 클 걸로 보여집니다 자 EBL바이오도 오늘 내려갔죠 11선 부근에서 좀 받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계속 추세는 상승추세죠 추세는 계속 상승추세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또 조정도 하고 또 때가 되면은 한번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외국인이 8천주 사고 기관이 64,000주 매도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 계속 지금 밑으로 좀 흐르고 있죠 계속 좀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기관이 들어와 줘야 됩니다 얘는 외국인이 7만 7천8백주 매도하고 기관이 3천7백주 매도했죠 선글이 매도 나오면서 밑으로 좀 흐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쭉 흐르고 있는데 또 어느 시점 되면 이렇게 딱 올라서죠 그런 모습이 이제 곧 임박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제약은 11선 바치고 양보 만들어냈습니다 0.4불 올랐죠 외국인이 3천5백8고 기관이 7백주 정도 매수했습니다 바치고 또 올라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매지온은 연일 강세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어제 많이 오르고 오늘은 또 이제 장중 조정을 하는 뭐 그런 흐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언제까지 계속 올라갈지 가늠하기는 뭐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지금 삼성에 대한 이런 기대감으로 아주 강한 흐름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인기관 만주 만 2천주 정도 매도를 했습니다 오해선 깨지 않고 아주 잘 가고 있죠 자 신라제는 21선 어제 양봉 잘 만들어냈지만 오늘 좀 밀려버렸습니다 외국인은 21만주 팔고 기관 2만 8천주 들어왔습니다 자 21선에서 여기서 뚫고 11선 뚫고 좀 올라서 줘야 되는데 아직 제약바이오 쪽에 강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으면서 계속 좀 눈치 보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셀리버리가 5일선 타고 잘 가다가 이제 좀 꺾이고 있죠 조금 꺾이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급등 다음에 조금 조정을 받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 자 이제 11선이 올라오고 있죠 11선에서 지지를 받는지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다케다 기술 수출 이런 부분으로 지금 올라온 부분이죠 자 요런 부분에서 11선을 받치게 되면 또 그 언저리에서 다시 또 방향을 또 좀 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입니다 자 외국인이 15,000주 사고 기관이 많이 팔고 있죠 기관이 63,000주 매도했습니다 자 동성제약 0.8% 하락했습니다 자 이제 61선 터치했죠 61선을 터치했기 때문에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아주 큰 그런 자리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 계속 5일선 부근에서 5일선 뚫지 못하고 오늘 한번 뚫었다가 또 위꼬리 좀 달았죠 그러나 기관이 24,000주 들었고 기관이 최근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35,000주도 팔면서 좀 밀리고 있죠 자 그렇지만 추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좀 밀리고 있지만 한번 어느 시점이 되면 이 33일선의 기준으로 갈지 그 시점이 되면은 다시 들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파미셀도 계속 내려서고 있죠 은봉이 지금 이제 5개째 나오면서 33일선까지 이제 내려왔습니다 이제 121선 부근까지 이제 거의 다 내려왔죠 요정도까지 밀리게 되면 한번 들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큰 위치까지 내려온 상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이 7만주 정도 팔고 기관은 관망세였습니다 자 지금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죠 자 유틸렉스는 그래도 양봉을 나타냈고 약부합 수준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외국인이 3,908고 기관 2,900 매수 들어왔고 지금 이제 21선을 기점으로 한번 들어 올릴 만한 그런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보면은 조정을 꽤 많이 받았죠 상당히 좀 조정을 받았고 뭐 이정도 조정 받았으면 조만간에 한번 들어 올리는 그런 매수세가 강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성공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.